자, 터치 이렇게 우와, 시원해? 가만히 두시고 꽃들어 주실 수 있잖아 우와 우리 아저씨는 요양 오셨나봐요? 요양 오셨죠? 네? 우리, 우리 과장님 네, 설득 조기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 오, 좋아 곧받은 사람 끝나면 엉덩이로 이루시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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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여기로 패스 해봐 차지 말고 기다려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홀셋 화이 파이팅 화이팅 영재 여기, 여기 오 오 로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선생님이에요? 강원에 부시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 반가웠어요 오늘 재밌었고 남을 얘기해서 또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다 같이 놀러와 경영장으로 알았지? 네 강원 씨 클리닉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된 거 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간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